아니 흉악범이 이런데 숨어있다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흉악범이 공놀이를 하고 있어? 공 까고 있네.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내가 공을 못 뺏을 것 같아 내가? 내가 쌈바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쌈바 축구인데 살 빠지겠구만. 빨리 들어와! 음악에 맞춰서 들어와! 너무 깝치지 말고! 정면. 잘 생기게. 잘 생기게! 어우 너무 있는데 그거는? 땀 너무 많이 난다. 잘나가는 죄? 그럼 무슨 죄야? 얼마나 잘나가나? 집 나갔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한다고 원래! 유튜브에서 조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우리 도와주세요. 그래. 라바. 라바바. 평소 뭐하고 싶어? 도와주세요 많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가보자고요. 뭐라도 하도록 가보자고요. 그냥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오늘의 수사 대상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 어우 깜짝이야. 이름! 바밤바. 라고 합니다. 바밤바라니요. 바밤바. 장난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름이요. 본명은 최준우라고 하고요. 준우님 나이도 드신 만큼 드신 분이 바밤바가 뭐예요? 바밤바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6년생. 33살입니다. 33살이요? 진짜로요? 아니 누가 봐도 형인데! 82년. 빨리 민증 까요. 빨리 민증 까요. 아 진짜! 혹시 진짜 86... 반갑다 친구야. 그래. 직업! 스포츠 영상 콘텐츠를 혹시 슛 포 러브라고. 슛 포 러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독자가 다 합산해서 한... 한 120만... 120만이요? 형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자. 뭐 할 거냐? 또 천수 형이랑 같이 촬영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이천수 형이요? 네. 천수 형 너무 웃겨. 지성이 형. 잘 몰라요. 흥민이. 인사하긴 했는데. 인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절 기억하시겠어요. 못 하겠죠. 네. 권혁수 사대. 누구냐 넌. 잘나가는 죄를 지은. 내가 제일 잘나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씨와 함께하고. 슛 포 러브 하면 챌린지! 아 그렇죠. 네. 저희 권혁수 사대도 그래서... 만약에 100만 비율을 찍으면 저희가 100만 원을 기부를 하겠습니다. 어 진짜요? 진짜로요 진짜로. 근데... 아 그러면은 뭐든지 합시다. 뭐든지 해야지. 해야지. 합시다. 뭐 할까요?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원래 ASMR. 아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ASMR을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SMR. 제가 지금부터 자상가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자상가 좀 좀. 자상가를. 바바바 버전입니다. 잘 자라...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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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4... 그 다음은 가사를 들어왔다.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난다. ASMR도 있고. 아니다. 아니다. 이거 ASMR. 먹는 소리. 이거 대박이다. 나니 모르나. 네. solamente 먹는 게. 너무 빨리correct. 모르겠다. 잠시만요. 아니다. 해이에서 그럴 때 누가 그랬죠? 먹는 게.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갑시다! 이게 성격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요즘엔 또 리액션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 좋죠 리액션 자 그럼 영상을 보고 영상을? 영상을 보고 리액션을 해야 하니까 이게 무슨 영상인데? 이게 슈퍼러브 영상 조회수 제일 높은 한 천만 정도 돼 이게 천만? 천만! 천만! 와 천만인데 한 번 보자 안정환 배설위원님이 리액션을 하고 아아 와아 어? 아오 거의 다 왔네 와아 하하하하하 우리도 그럼 트랙샷을 한 번 해보자 권혁수 사대 누구냐 넌 좋아요 꾹 구독 꾹 백만 가사! 밥 한 봐 도전! 도전! 밥 한 봐 도전! 도전!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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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sniff xtures 놀라 journalists controller sus The 아 아아아 거의 다 왔는데 아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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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까비 아 금방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도망가수가 예예 자 도전! 도전! 도전 고! 뭔가 시동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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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kcess 실특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이거 눈 감고. 시간 많은가 본데? 될 뻔했어. 될 뻔했어. 될 뻔했어요? 될 뻔했어. 다시 이쪽에서. 눈 감고 도전. 도전.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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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았어. 지금 맞았어. 지금 맞았어. 지금 맞았어. 도전. 고. 아 이거 아니다. 도전. 아 거의 다. 처음에 진짜 잘 됐었는데. 점점 감을 잃어가는데. 이렇게 3시간이 흘렀다. 아. 자 저희가. 피할 시간 7초 드립니다. 시작. 슈퍼러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은 보셔야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한번 구독해주세요. 오. 준비가 돼 있네. 준비가 돼 있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좀 알려줘라. 네가 더 잘하잖아. 명함 내놔봐라 명함. 너 잘하잖아. 나중에 줄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